씨도 작년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. 진단받고 3년 만에 사람들에게 알린 이유가 뭐예요? 원래 5년 이상 약을 복용을 했었고 한 10년 가까이 됐었던 것 같아요. 약을 하루도 안 빼먹고 쭉 먹었던 게 5년에서 6년 사이였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어떻게든 숨겨보면 다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날 숨기다가 광고 촬영 현장에서 제가 쓰러졌어요. 과업이 왔군요. 과호흡도 있고 공황장애랑 우울증도 있지만 미주신경성 실신이 있었어요. 그래 맞아요. 미주신경성 실신. 근데 집으로 모든 스케줄이 접히고 돌아가는데 너무 속상한 게 제가 쓰러진 게 속상한 게 아니라 거기에 계셨던 이 많은 분들이 그냥 가셨을 게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제 내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말고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어렵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였어요. 그렇군요. 저는 거절도 잘 못해요. 스케줄 같은 거 들어오면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본인 몸을 지키려면 거절을 해야 한다. 그리고 5분씩 쉬어야 한다. 이런 것들을 처음 배우게 된 거예요. 7살 때부터 이쪽에 연예인 생각하고 싶었으니까. 굉장히 밝고 건강하고 춤출 때 보면 전혀 상상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요. 힘들 때마다 하는 훈련이 있어요? 생각이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요. 맞아 맞아 맞아. 그러면 이게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. 맞아 맞아. 그리고 가슴도 막 답답하고 그래서 저는 틈날 때 수시로 하는 건데 안구 훈련이라고 제 눈앞에 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눈을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데 눈을 감고 해야 해. 아 눈을 감고? 네 편안하게. 눈을 감고서 최대한 집중을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렇게 양쪽으로 왔다 가는 게 한 번이고 30개까지 하면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아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 여기에 집중을 하니까 그렇죠. 30개까지 처음엔 잘 안 돼요. 공항이 있으면 잘 안 돼요. 오히려 어렵구나. 네 공항이 있으면 잘 안 되는데 천천히 20개부터 늘려가고 최대한 집중을 해서 5분씩 1시간 간격으로 해주면 제일 좋더라고요. 김요한 씨는 갑작스러운 유명세에 마음 고생을 많이 했다고요? 근데 이거 듣고 나서 말하려고 하니까 그렇지.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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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더 써야 되나 그런 거 있어. 아니 이거 하고 해 이거. 아니 근데 지금서부터 했잖아 관리를 잘해야 돼. 나 지금 어떻게 몰라요. 저는 이쪽 연예계를 아예 몰랐으니까 그냥 맨날 헤디하듯이 들어왔는데 프로그램 하면서 저한테 마찬가지로 과분한 사랑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그러면서 악플이나 어머 같은 게 있잖아요. 네. 이게 좀 프로그램 특성상 굉장히 쎘어요.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가 왔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밖을 나가는데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도 날 욕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연예인병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이렇게 되더라고요. 뭔가 숨기게 되고 막 저는 그게 끝이었는데 무대에서는 너무 화려하지만 오늘도 힘들게 돈 벌어. 그렇게 Manh가 될 것 같아요. 이준의 안락과 際dat. 에서 만한 굴일단 저의 -... 이 jusqu na 감사합니다.